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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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수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슈가 없기 전 정상적인 가격대인 우선 1차적으로 6만 원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서 목표주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업황이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서 업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알겠는데, 이것이 또 바로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하는 부분도 있죠?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고 업체들이 이노셔뿐만이 아니라 지금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광고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최근에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러한 디지털 매체들이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광고 시장에서도 이러한 잡지라든지 TV 광고, 이러한 쪽보다도 이러한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그러한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러한 광고 업체들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또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을 보유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내년까지 봐야 할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와련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 결제도 지금 현재 급락하고 있어요. 분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NHN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노션과 마찬가지로 펀더멘탈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단기적인 그러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일이고요. 지금 최근에 무상증자 주당 0.5주의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오늘 주가 하락은 이러한 권리락에 따른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컨셉으로 앞서 이노션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 하락기를 이용해서 저점 매수에 한번 나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NH한국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상증자 주당 0.5주를 결정을 했죠. 이 부분은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을 대비를 해서 자본금을 보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정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시행이 될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우선 천재적으로 자본금 보강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좀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종합 지급 결제 업자가 되기 위해서 자본금 법적 최소 요건인 200억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3주 기준으로 한 123억 정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무상증자를 단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 또 이제 주주가치 제거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시장에서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발행 주식시지가 또 늘어나면서 또 거래 대금이 또 활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주주가치 제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NHL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 온라인 결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는 또 더욱더 가파른 성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이 온라인 결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성장이 지금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글로벌 시장 쪽에서도 추가적으로도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지금 온라인과 또 O2O 결제의 구조적인 그런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 보멘텀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급적인 이슈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또 좋은 또 매수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6%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매수가로는 지금 3만 6,750원인데 3만 6,500원 정도에서 매수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6,500원이 차트상으로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60일 입형선과 120일 입형선이 위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3만 6,50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매수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한 번 적금에 볼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6,500원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최근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만 4천 원대 부근까지는 우선 목표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나이는 최근 52주 신저가가 3만 원 정도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2주 신저가 부근이 3만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즉 손절가는 약간 좀 범위를 좀 넓게 보시면서 또 대신에 목표 주가도 조금 높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 들으셨죠?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세 시럽 어제도 3% 빠졌고 오늘 4% 넘게 빠지면서 합치면 7% 넘게 지금 연을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의류 쪽 기대감이 있었는데 쉽게 그렇게 좀 우리 기대만큼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쪽인 것 같아요. 한세 시럽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한세 시럽을 비롯해서 의류주들이 일제히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바로 갭 주식이 어제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하한가죠. 거의 20%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갭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려감, 생산 차질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이 지금 계속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통 아시다시피 갭하면 글로벌 의류 브랜드잖아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베프롬비라든지 갭이라든지 올드네이비, 이러한 의류들, 중도가 의류들을 많이 일반 서민층이 많이 소비를 하는데요. 보통 이 회사들이 갭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자체 생산이 아니라 보통 OEM 외주류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세 실업이라든지 OEM 업체들, 영업 무역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이 또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러한 노동력이 싼 그러한 국가들의 공장을 마련해서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지금 셧다운이 되면서 수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갭 CEO가 이번에 컨퍼런스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또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생산 차질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생산을 재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한세시력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4분기에는 생산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베트남 호치민시 세계 생산법인의 가동률이 최근에 한 90%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인해서 지금 OEM 오더 수줄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 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차 크게 증가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내일 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각 국가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확산세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또 셧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불안감을 느끼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생산 정상화가 만일에 최근 추이처럼 나타난다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연말에 미국의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소비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또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생산만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수요는 충분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만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언젠가는 단계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언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기를 이용해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숫가로는 지금 현재 21,6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21,000원 정도 선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21,000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주가 하락하기 이전 수준인 한 25,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1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이라노 종목들 이노션, NHN, 한국사이버 결제 또 한세 실업까지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한 1분여 정도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앞서 디지캡도 있었고 신풍제약도 있고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신풍제약이 지금 도의적인 문제로 지금 걸려들어 있어요.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쾌한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의견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러한 이슈도 있습니다만 사실 본질적으로 봤을 때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워낙에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가가 사실상 제자리로 찾아가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 그러한 수준이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이익이, 영업이익이 100억이 채 안 되는 그러한 회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과도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지금 버블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런 비자금 조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좀 불거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풍제약은 좀 더 지켜보면서 일단은 피해야 될 종목으로 분류를 하셨다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 와이라노 종목은 메리츠슨과 강남근육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